오픈 영상으로 보내드린 미즈노래 꿀팁 매매법입니다. 여러분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헷갈리시죠?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오전 8시 14분이거든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던 종목이 있었어요. 장착하기 전에 오토존, RO존입니다. 여러분 오토존은 자동차 파트 파는 그러한 곳인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 잘 아시죠? 동네 곳곳마다 있는 저도 처음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오토존의 가격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한 주가 무려 2천 불이 넘거든요. 동네마다 이걸 보니까 한국에 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올 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피자헛. 요즘은 한 번 갔다 그러더라고요. 20년 전에 한국에 피자헛이 처음으로 진출했잖아요. 미스터 피자가 막 치고 들어올 때인데 정말 그 당시에 패밀리 레스토랑 되게 유명했잖아요. TGR부터 시작해서 코코스부터 시작해서 빕스는 아직도 있죠. 미국에 오니까 완전히 동네 피자가 하겠더라고요. 맛도 너무너무 짜고 미국사람 입맛에 맞추니까. 오토존 같은 경우는 동네마다 있어요. 자동차 파트. 미국 사람들은 웬만한 건 그냥 파트 사서 자기들이 다 갈구하는 것들이 미국에서 생활 문화다 보니까. 그런데 얘가 이 종목이 주식시장에 상장됐는데 한 주가 2천 불인 거예요. 와 대박. 이게 이렇게 비싼 종목이었어? 이렇게 비싼 종목이었어? 더 놀라운 것은 주봉차트의 모습입니다. 오토존. 어때요 여러분? 기술주들 낯사게 기술주 종목들이 코로나 이후에 급등하다며 꺾인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얘는 이때가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어떻죠? 계속 이렇게 계속 우상행하는 모습. 코로나 이후로 계속 이렇게 우상행하는 모습. 그런데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 그런데 오늘 같이 라방을 하면서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매수에 들어오고 한 2%인가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꺾여서 곤도박지 칩니다. 이 오토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복습하는 겁니다. 기관들은 아직 사지 않았다. 기관들은 아직 주식장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단지 오토존 하나가 2,000불이 넘어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천만의 말씀. 시킹알파에서 이 오로존, 아로존을 딱 쳐보면 좋죠? 매출도 좋고 다 좋아요. 기관 보유량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봐요. 98.54%. 기관 보유량이 98.54%인 종목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찾기 정말 힘들어요. 90% 넘는 건 좀 찾지만 98.54%. 이거는 정말 거의 almost 기관들이 보유한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오늘 실적 발표도 괜찮게 나왔어. 뿐만 아니라 파이낸싱을 보면 에스티메이트 굉장히 좋아. 그런데 오늘 출렁이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일단 수익 실현하고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기관들이라든지 그렇죠? 좀 작은 기관들. 개미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얼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기관들의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거죠. 보통 이 정도 실적 나왔으면 날라가야죠. 오늘 같은 장이 나쁜 장도 아니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내일 FOMC 금리 발표 앞두고 연준. 오히려 시장이 지금 한 발 앞서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항상 공부했죠. 시장이 한 발 앞서서 움직이는 모습 패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장이 한 발 앞서서 움직이는 패턴들. 공부했죠? 거인이 움직일 때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개미들이 움직이는 개미들이 움직이는 개미들이 올리는 시장은 갈 수가 없어요. 미국 월드가 탄생 이후로 지금까지 한결같이 증명되지는 모습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원하시면 멤버십과 생존 수업으로 초대합니다. 고맙습니다.